저렴한 PC방 대리를 찾으신다고요? 그럼 비판은 물론 다른 게임도 신청 가능한 맞대리로 연락주세요 문의는 카톡 맞다시로 선수 2명을 영입해왔습니다 마지막 열쇠 자카랑 그 다음 이 비드머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스위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선수가 영입이 안 되긴 했거든요 바르가스 이번에 16강에서 골까지 넣어가지고 들어오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걔는 지금 메타에서는 쉐어랑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사이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스위스를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르가스가 없기 때문에 2024 케미를 못 받아요 바르가스가 있어야지 2024 케미를 받을 수 있다 슈챔을 찍고 나면 팀 갈아고 싶어져 일단은 이번에 가져온 선수는 샤키이 저를 슈챔으로 올려준 선수죠 일단 이 선수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지푼을 잘못 찍었어요 이거 속과를 찍고 다른 스탯을 올려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 있던 거야 그러니까 골결정력이랑 슈파워가 속간 줄 알고 이걸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속력, 가속력, 결정력, 슈파워가 10, 10, 10, 10 일단은 지금 메타에 크로스가 맛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크로스, 샤, 커브 다 140이 넘는 완벽한 윙어 그리고 이 친구가 가장 큰 장점이 이번에 나온 신규 드리블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맛있는데 권장체형에다가 몸싸움도 강해가지고 지금 인기가 진짜 많은 가격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제가 샀을 때 7조 2천억 그때 지금 9조까지 찍어버린 미친 선수입니다 제가 샤키이 사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크로스는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사악 넣어주세요 수루 깔끔했죠? 그 다음에 엠볼로 머리로 크로스 약간 요런 느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요즘은 크로스 올릴 때 대각으로 몸통을 꺾고 올리는 것보다 여기 일직선을 보고 올려주는 게 좋아요 오 안 떠오니 턴 가운데 주겠죠 가운데 줘야죠 가운데 그렇죠 좋아요 딱 텔레팟이 통해버렸고 존나 뛰어 존나 뛰어 존나 뛰어 엠볼로도 뛴다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샤키이 크로스로 올릴 때는 일직선을 바라보면서 몸싸움 잘 버티죠 오른발 감차 까비 해줘 그렇지 바로 역승 존나 뛰어 그냥 빠르죠 자 들어와 벨라 코차프 와 태클 인정 몸싸움 버티고 그렇지 컷백 까비 엉? 버터 아 안 나갔는데 버텨 그렇지 컷백 나이소 이건 샤키리가 버텼기 때문에 가능한 아달이었습니다 저 못 버텼으면 컷백도 못 날렸어 갑니다 몸싸움 한 번 버틸 수 있잖아 파포 요렇게 요렇게 아 아 이 추보야 아 씨발 디디를 입력했는데 이거죠 엠볼로랑 합이 깔끔해 왔다 살려봅시다 이거 기회 몸싸움 되잖아 페인팅 한 번 섞고 안쪽 컷백 이런 거 깔끔하죠 돌까 말까 이거 한 방에 수비 무너진다니까 페인팅 한 번 더 쳐주고 수동 침투 입력 깔끔하죠 이게 샤키리입니다 와 미쳤다 왔다 호시장 왔다 왔다 은바부 그렇지 에이톡 헤딩은 불가능 와 야 드래프트 봤어요 여러분들 체감이 저래 완전 스피드 하죠 다시 한 번 퍼터 그리고 무지성 크로스 땄다 이게 수이습니다 휴 크로스 하나만으로 휘챔을 달았어 근데 잉글랜드에서 증명받은 센터백들 자 볼로 침투 안줘 이번엔 오른발 감찰을 넣어보겠어 지금 아 까비 오른발은 넣어도 넣어도 아 까비 와 이걸 오케 막아 킥뽀 개지리는데 와 드디어 뚫었다 근데 크로스 진짜 좋죠 여러분들 샤키리 와 근데 크로스 진짜 좋다니까 그 엠볼로 머리에 배달해버려 오른발 크로스 으쨰 흑쨰 오케이 퍼터 흐어어어어 신규 드리블 오아 몽상 버텨 ZW 흐어 아 요즘 ZW가 좋다고 했는데 아 방금 과금 딸만 하지 않았나 ZA 할걸 왔다 엠볼로 대각 수능 침투 에잇 후우 아 반칙 아닌 말고 요즘 ZW가 좋다고 했는데? 방금 각은 딸만 하지 않았나? ZA할걸 왔다 엠볼로 대각 수동 침투 반칙 아님 말고 그래서 페인팅 한번 쓰세요 그렇지 갈까 말까 한번 해주고 신규 드리블로 와리가리 개까비 나름 나쁘지 않은 시도였어 왔죠? 어 이거 양발이었으면 넣었다 진짜로 가끔 이런 약발빛 귀엽지 왔다 대신 크로스로 해주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평점 7.4 확실히 제가 샤키리를 이용한 플레이를 많이 하는 걸 알 수 있고 깔끔합니다 깔끔해 대신 זה chron가리로 이 영상이 날씨ぜひ 다음번에 글씨 백몬이 횐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